바쁘신 중에도 남해 화전학당 개강식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강식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화전학당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정춘역 문화청소년관련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전학당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대성학원 김요준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찬 특강을 해주실 성재원 대성학원 입지분석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훈 선생님 중3과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선생님 중3과 고등부 수학을 맡고 계십니다. 유길호 선생님 중1과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용진 선생님 중2, 중3, 고2, 고3 영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희찬 선생님 정희찬 선생님 박수 황수정 선생님 중3과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황수정 선생님 중3과 고등부 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남해 화전학당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합격증은 정춘현 과장님이 과학년별 대표에게 수여하겠습니다. 남해 고3학년 하지원님 제1호의학 원가인님 제1호의학년 김현경님 남해 고3학년 최지원님 남해 고2학년 김도현님 미조중 1학년 김준서님 사령 경례 합격증 남해 고3학년 하지원님 이 학생은 2019학년도 방과후 특별교육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남해 화전학당 선발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입증할 수여합니다. 2019년 3월 8일 남해 군향도장학기 이사장 땅 충남 대도 합격증 제1호 2학년 원가인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합격증 제1호 1학년 김현경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합격증 남해 중 3학년 최지원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합격증 남해 중 2학년 김도현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합격증 미조중 1학년 김준서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강의 잘생겼다. 강의 멋지다. 예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박살기 지원 외 149명 1동은 화전합당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공지를 갖고 화전합당의 운용지칙을 준수하고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수합니다. 2019년 3월 8일 남해 화전합당 학생대표 하지환 다음은 화전합당 운영경과 및 2019년도 추진계획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세대 서울교대 등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동안 따진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출결사항도 좀 더 철저히 하고 서울 명문대 변학과 우리 지역을 아는 인재로 키우기에 고물성 남해를 아는 기회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넉넉한 방학 때는 특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토장학회 이사장을 대신하여 정춘혁 문화청소년 과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개강식에 우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축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일정으로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 경치 비었는데 봄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의 교육 경쟁력이 궤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과전학당이 반가운 봄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강의와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을 통해 대학 입시 정보와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열망이라는 말은 남해 지역의 갈정을 여러분이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과전학당이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만 10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남해를 변화시킬 많은 인재들이 과전학당을 통해 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당장의 성과를 따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남해의 미래를 책임질 기둥으로 살아나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교육사업에 저희들은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바 성취하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해 화전학당 수강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요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기를 기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해 화전학당 수강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요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기를 기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강 직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을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까지는 전부 협시 제1의 특강을 듣습니다.